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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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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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! 오이! 4. 5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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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민석이는 뒤에서 봤는데 변하거나 직구나 다 컨트롤 좋았고 잘 꽂히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승현이도 재고 다 잘되면서 변하고 낫게 낫게 잘 떨어뜨려가지고 치기 잘 어려웠습니다 오늘 다 좋아가지고 조금 타고 좀 있었다고 하나? 승현이꺼 두 타석 중에 하나? 그거는 아쉽죠? 첫 타석에도 결과를 냈어야 됩니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?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좋고 생각보다 여기도 그렇게 춥진 않아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 같은 게 있을까요? 다치지 않고 꾸준하게 몸 잘 만들어서 군대 잘 다녀오는 게 일단 이번 5월까지 목표입니다 확실히 형들 볼이 고등학교 투수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고 민석이 형하고 승현이 형이 치라고 던져져가지고 그래서 좀 잘 맞았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몸 상태는 어떨까요? 지금 컨디션은 최고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? 저는 수비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방망이도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? 제 목표하고 계획은 신인왕이다 보니까 그 신인왕 탈 수 있도록 저도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1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